안녕하십니까 아 안녕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 근데 파트가 바뀌었어요? 똑같은데 다 높은 거여서 오늘 높였잖아? 아 예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들리니? 예 이거 파트가 다 높아가지고 어디부터 하래? 차단이 싸위부터 해버릴까? 차단이 싸위부터 해버릴까? 차단이 싸위부터 해버릴까? 그렇게 음이 하나라고 튕기듯이 들려야돼 차단이 차단이 해줘야돼 차단이 해줘야돼 차단이 해줘야돼 차단이 그중에 우릴 만나본 기적일 테니까 차단이 차단이 뻔하지 않게 함께 영원할 수 있게 그 없이 남은 의미 없단 걸 알잖아 다 차단이 다 차단이